미국의 국민화가 모지스 할머니를 아십니까? 1860년에 태어난 모지스 할머니는 76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80세의 개인전을 열고 100세의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1살이 될 때까지 총 1600점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농부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12살 때부터 농장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다가 외지로 나가 15년간 가정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살이 되었을 때 남편 토마스 모지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 후에도 농장의 수입만으로 생계가 불가능했던 할머니는 감자를 키워 감자칩을 만들어 팔고 또 버터와 치즈를 만들어 팔면서 생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1938년 남편과 사별하고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거나 뜨개질로 소일거리를 삼았는데요. 70세가 넘으면서 관절염이 심해 그 좋아하던 뜨개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방에 있는 물감과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순간이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모지스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바로 76세 때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할머니의 그림이 루이스 켈더어라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1940년 할머니의 그림이 전시회에 처음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녀의 이름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1944년 할머니는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92세에 자서전을 출간하는데요. 그 책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이미 80이라 해도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런 할머니의 모습은 우리에게 미리 포기하지마 다시 시작해봐라는 잔잔한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주 이 비참한 결말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끄집어내십니다. 자주 하나님은 여기가 끝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를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지만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두 여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무척 사랑하였고 또 베다니에 오면 꼭 이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곤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베레아에 머물고 계실 때에 이 베다니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마르다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지금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는 빨리 베다니로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틀을 더 머무시고는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일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1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부활의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누군가를 찾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아무리 늦어도 예수님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 보여도 예수님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자 마르다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말하지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힘이 점점 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 나사로 안에 있는 그 힘이 마치 물방울처럼 똑똑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 힘이 똑똑 하고 떨어지면 그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나사로의 힘이 한 방울 한 방울 빠져나갈 때마다 이 마르다의 피가 한 방울씩 말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습니다. 마지막 힘이 빠져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의 힘이 똑똑 하고 떨어지면서 그의 영혼이 싹 빠져나가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조금 늦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습니다. 아까 말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늦으신 것이 아니라 늦어도 너무 많이 늦으신 것이지요. 심지어 1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주변에 왔다 갈 사람들은 이미 다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늦지마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오시는 것입니까? 정작 필요할 때는 안 보이시다가 다 끝난 시점에 이렇게 얼굴을 뒤미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마르다의 눈에 예수님이 너무 늦어서 예수님은 이미 오빠를 살릴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본심을 드러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하지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시간에 맞춰 여기 계셔야 했던 그분이 어디 계셨느냐는 것이지요. 두 자매는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늦어버렸고 우리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늦으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딱 시간에 맞춰서 오신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내가 깨우면 돼. 아직 늦지 않았어. 내 계획표대로라면 지금 느긋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해도 늦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었던 이 조급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시간에 딱딱 맞춰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왜 내 인생만 자꾸 뒤로 뒤처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집은 알아서 시간 딱딱 맞춰서 찾아가면서 왜 우리 집에만 이렇게 늦게 찾아오시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집에는 늘 무너지기 전에 찾아가시고 망가지기 전에 찾아가시고 죽기 전에 찾아가셔서 미리 다 예방해 주시면서 왜 우리 집에는 다 망가지면 그때서야 찾아오시고 다 넘어지면 그때서야 아는 척 하시고 다 무너지면 그때서야 말을 거시는지 정말 주님이 야속하기가 그지 없는 것이지요. 좀 빨리 오시라고요. 조금만 좀 서두르시라고요. 아무리 졸라도 주님은 늘 느긋하십니다. 느긋해도 너무 느긋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집에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아들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 뭐하고 계셨고 내가 도와달라고 손 내미실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부를 때마다 좀 빨리빨리 와주시면 안 됩니까? 왜 며칠씩이나 늦장을 부르시면서 저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고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네 눈에는 다 실패한 것 같지만 지금 나는 너와 함께 더 큰 성공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주님이 몰라주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시간이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늦은 것이지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거기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이상 아직 아무것도 늦은 게 아닙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이상 아직 아무것도 늦은 게 아닙니다. 아멘 둘째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 안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무덤은 터널이 아니라 앞이 꽉 막힌 굴이고 심지어 그것이 돌로 막혀 있습니다. 이 돌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 더 이상 못한다고 단정 짚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 전반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장애물 때문에 그 일이 불가능하다 하면서 미리 포기해 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일단 시작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없어도 일단 하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일단 하면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지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장애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지요. 이미 안 된다고 포기해버린 그 메뚜기 정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꽉 막힌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와중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39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더 큰 문제지요.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건 100%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썩어 냄새가 나는데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야 그럭저럭 어떻게 옮겼다 쳐도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우로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의도 네가 믿으면 이 불가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다른 견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소리 씻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썩어 냄새나던 그 시체가 다시 살아 일어납니다. 내 견해 안에는 썩어 냄새나는 시체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견해는 네 견해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썩어 냄새나는 시체라도 거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금은 네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할 것이나 이제 머지않아 내가 죽었을 때에도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나요? 이제 문 닫을 일만 남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도장만 찍으면 끝나나요?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견해에 불과하고 내 견해는 다르다. 네가 나를 믿으면 그 실패에서 내가 다시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견해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오직 예수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어 냄새나는 문제 썩어 냄새나는 관계 썩어 냄새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다음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다음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플랜 A보다 더 좋은 플랜 B가 있습니다. 셋째로 모든 것이 묶여있는 것 같아도 결국 예수 안에서 다 풀리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데요. 그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4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죽음에서 갈아타 생명으로 갔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제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얼굴을 덮고 있는 수건이지요. 앞을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두움입니다. 또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는 끈이 있습니다. 우리를 올감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여러 제약들이 있지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감해고 있는 인생의 끈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사단의 도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묶여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은 무엇인가요? 재정적인 압박입니까? 관계적인 불편함입니까? 낮은 자존감 뒤에 숨어있는 수치심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도박이나 술, 외도나 부정이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 놓아다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의 모든 속박은 다 풀어질 지여다라고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속박이 완전히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김연수 작가의 책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일요일 아들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들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미션에 실패하자 스마트폰 화면에 큰 글씨로 페일이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 페일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응, 아빠는 그것도 몰라? 뭔데? 다시 시작하라는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섯 살 꼬마는 페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페일을 무엇으로 알고 있나요? 실패, 끝난 것,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이 다섯 살 꼬마도 아는 사실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왜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넘어졌나요?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쓰러졌나요?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끝난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늦었고, 이미 다쳤고, 이미 끝났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더 모든 것을 갖다 맡겨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첫째로 하면 그 뒤엘을 우리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아무리 늦어 보여도 예수님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 안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모든 것이 묶여있는 것 같아도 결국 예수 안에서 다 풀리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다 타버린 잿더미에서도 봄이 되면 파란 새싹을 다시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날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침묵의 토요일을 지나게 하셨다가 부활의 주님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였고 토요일을 침묵 가운데 그렇게 보냈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침묵하고 계시지 않고 부활을 위해 계속 일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끝났다고 포기해 버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우리를 묻고 있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늦게 오셔서 혼자 애를 태우고 있는 우리 흰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빨리 안 오시는지 또 문제는 왜 겹친데 또 겹치게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늦지 않게 빨리 찾아와 주시되 그러나 내 생각대로 오지 아니하신다 해도 아 우리 주님 나에게 오고 있구나 하는 믿음으로 내 순간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도장을 찍어야 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모든 것이 꽉 막힌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셔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이 묶여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묶여 있는 재정의 끈을 풀어주옵소서 막혀 있는 관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흰돌 가족들 위해 하나님 다 풀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소나귀에 매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더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